딴따라라 딴따라 서로 집에서 되게 많이 잤는데 좀 많이 나섰어요 클럽을 되게 자주 가요 어디 클럽? 어디 클럽? 제가 밤마다 좀 가끔씩 나가봐야 하는 일이 야 이 새끼야! 너무 찐득해 와 잉글리시 바이 네 잘 지내셨나요? 네 뭐죠? MBTI 티 안 입으니까 약간 좀 어색 어색 아 근데 오늘 왜 MBTI 티셔츠 안 입었어요? 저희 오늘 콘텐츠는 뭔가요? 여러분들 오늘 특별한 분들과 함께 오셨죠? 누구요? 모르는데요? 아니 왜 다 불러놓고 모르는 척을 해 자 이제 한 분씩 모셔볼게요 우와 딴따라라 딴딴 딴딴 파형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파형이야 어 안녕? 야 너가 왜 여기 있어? 나 여기 왜 있어? 야 너 여기 왜 왔는데? 모르겠어 사연 씨 일로와 가자 와 난 저런 거 못하겠다 나도 못하겠어 네 여기는 이제 저의 오랜 친구이자 같은 모델 동료 안녕하세요 지금 모델로 활동 중인 송호준이라고 합니다 박수! 안녕하세요 저는 전소피이고 저는 지금 배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9살 때부터 엄친 딸이에요 그 도레미송 할 때 전화했던 친구 아 그 친구예요? 내 마일리지 날려먹은 친구? 90초 지인 전화 찾으세요 도어디야 다나나나나나나 도 유닛 디스 디스 송 아 핸치드 엥? 은... 핸... 핸하핫 다이 칭 흔드 뭐든 시크릿 알고 있는 송다오 라고요 송... 송다오요? 다오요? 네, 다오요. 오늘의 잉글리시발 주제는 찐친 오락관입니다. 찐친 오락관! 자, 오늘 찐친들과 함께하는 만큼 앞에 보이시죠? 뭐 뭔데요? 그냥요, 그냥요. 그냥요, 그냥요. 통증grid 현장 뭐 싱구욕이 생긴다 할까? 뭐 독부인 이런 거겠죠. 찐친들만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찐친 폭로전을 가져볼게요. 선相信는 조금 무서운데. 그냥 가만히 있자가 그래. 상모를 잘해주신 친구분께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. 안 그렇게... 뭐하겠... 죄송합니다. 뭐하겠... 언니가 나 gebe! 아니. 저희 민호가 네! 민호가 클럽을 되게 자주 가요. 오~!! 너무 오랜만인데? 그럼 거기 가면 제가 에이스가 돼요. 오지愉한 가즈 어디 클럽? 어디 클럽? 저희가 초삼 때 서로 집에서 되게 많이 잤는데 제가 좀 많이 맞았어요 나도 말했어 얘가 맨날 깨 물고 도망가고 강아지 뻥 치는데도 안 해 그런... 뭐 아이 약해 약해 제가 같이 살았거든요 방은 따로 있었지만 제가 밤마다 좀 가끔씩 나가봐야 하는 일이 밖에서 자야 하는 일이 조금 생겼습니다 레전드! 레전드! 야 이 새끼야! 레전드! 레전드! 뭐라고 일단 정확하게 말은 안 했으니까 새로운 여자를 꿈꾸는 남자예요 현미 씨 친구분 선물 하나 가져가시면 되는데 현미 씨에게 500마일리지 자 하나 골라가세요 안 돼! 가볍잖아 일단 아 무거워? 아이맥이다! 아이맥이다! 이거 진짜 아이맥이다 이거 지금 보며 보며? 자 지금부터 잉글리시발 찐찐오라카 시작합니다 찐찐오라카 시작! 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정답은 영어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80년대 음악 들려드릴게요 손에 손 잡고 아주 유명한 노래죠 아 가수가 누구였지? 이 그룹의 이름은 코리아나예요 코리아나의 멤버 수는 3, 4, 숫자를 영어로 적어주세요 8,8 올림픽 주제 가죠 8,8 올림픽 못 봤어요 8,8 올림픽 못 봤어요 숫자를 영어로 적어주세요 4,5,4,2,1 1,2,1 사랑해 이 노래의 제목은 해피댄스 캐스티발이에요 빠라라라라 부른 그룹의 이름을 영어로 쓰세요 블랙핑크 블랙핑크 2,5,4,2 2,5,4,2 너무 좋은데 2,5,4,1 2,5,3 2,5,3 자 마지막 문제 이건 우리라서 빠르 빠르 타르 타르 우리가 쓰러 갑니다 쌉 까네 들으신 노래는 엔시티 드림이 리메이크 한 거예요 엔시티 드림의 멤버스와 이 노래 원곡 가수의 멤버스를 더하세요 내가 또 재민이 형이랑 친구야 내가 또 재민이 형 재민이 형 나에게 힘을 줘 5 4 3 2 1 10 12 32 32 아니 엔시티 27만 엔시티 드림이잖아 이거 이미 있었으니까 정답자 있습니다 정답은 왔다 현민아 왔다 정답은 12 7명 5명 해서 총 12명 어 재민이 형 미안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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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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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경박해 경박해 왜 왜 왜 왜 왜 왜 되게 낙붓한 사람이네 2라운드 3 협동심을 볼 수 있는 고전 게임을 시작할 거예요 고전 게임이요? 눈 가리고 빨리 먹기 자 친구분들 이제 안대 껴주시고요 시작 시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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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 아 아 아 입술 왜 이렇게 좋고 아 아 아 아 아 정답 위로 위로 그 아 아 이우 끝 뭐 우리가 빨랐어 우리가 빨랐어 우리가 빨랐어요 뭐야 burn V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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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s O O 월드컵 축구보는 거 같지 않아? 아 이거 너무 많이 했잖아요 이거! 너무 지저분하다. 이렇게 막... 아 지저분해. 오케이! 자 3라운드. 둘 다 안대를 끼고 촉감으로 맞추시면 돼요. 두 분 볼 사이에 어떠한 물건을 놓을 거예요. 제발. 아 제발. 아 너무 좋은데? 첫 번째 핀 안 돼 써주세요. 네. 이거 한번? 첫 번째 핀 나갈게요. 오우. 나 여기 있어. 잘 있어. 자 할게요. 뭔데요? 막 이상한 거 아니야? 미역 이런 거? 자 시작! 어우 찐득해! 뭔지 알 것 같긴 하니까? 이게 뭐야? 자 그만! 아야 먹어보면 안 되지. 먹으면 안 돼요. 정답은? 마이크 아니야? 땡! 정답은 보여주세요. 아 네? 아 계속 먹지 말라고 했구나. 자 두 번째 눈 가려주시고요. 아 만지지 마 이씨. 준비되셨나요? 네 준비됐습니다. 뭐야 이거? 시작!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부드러운데? 자 그만! 하나 둘! 바나나! 셋! 바나나! 바나나! 확인해주세요. 어. 어호호호호 냄새 났어 근데 이거 좀 야 이거 좀 그렇다 아니 남자 두입 바나나镰고 냄새가 совремente 냄새 났어 민 terminology 안 돼서 소스 야 제니 씨가 머리 Troy 우연히 먹 필요해지고 디이 작 아이구 좀 이상해 아 진짜 약간 변태 같아 표정 왜 이래 둘이 괴롭혀 파닉이 아니라서 괴롭혀 파닉이 아니라서 자 그만 아 나 이거 알 거 같아 머리에 이거 여자들이 두 팀 골라주세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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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전에 가위바위보 해 잠깐만 이걸로 해 이거? 이거 키보드 아니야? 시리얼 시리얼 뭐야? 저희가 선물 그냥 까면 재미없으니까 선물 푸시기 전에 다른 팀이랑 이거 바꾸고 싶다 서로 합의하시면 바꿀 수 있어요 오 저희는 없어요 저희는 없어요 저희는 협상을 안 할래요 황당하게 협상을 안 할래 아니 그런 게 아니 그런 게 아니 저거는 저희가 받아라 그거는 내 사진을 팔아서 만든 거야 앞마다 좀 조금씩 나가봐야 하는 거 야 이 새끼야 저희는 아무도 안 받아라 풀어볼게요 한 명씩 풀어볼게요 네 저희는 일단 밑에부터 근데 왜 내가 더 기대되지? 뭐랄까? XT거인가? positions of room 옷을 입을 겨드aga 오 SIM 이거만 우리가 했어요 요새 핫한 아이템이래요 음 으으으으으으으으 하핳하핳하핳하핳 하핳하핳하핳하핳하 자 이거 내 사생활 팔아서 받은 거거든? 현물 중에 제일 고파예요. 뭘까? 오! 홈트 세트. 안 하길 잘했다. 이거 남근에서 올려. 감사합니다. 짜잔! 짜잔! 지지. 에?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주셔야 합니다. 와, 맞다. 와, 제일 최악이야. 로켓 배송이랑 혹시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, 다? 이건 홈플러스. 오늘 남근할 게 많겠다. 정말 좋은 생각이 드네요.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피튀기게 싸왔나. 내 사생활까지 팔아가면서. 자, 여러분. 선물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하나 더 있어요. 이것도 뽑아야 돼요? 뭐야, 뭐야, 뭐야? 친구분들끼리 맛있는 식사하시라고 상품권 드린 거예요? 와, 신세계. 오, 신세계. 식사 맛있는 식사하시라고. 어? 누구, 누구 편질한다는데요? 하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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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. 다음 주에 만나요. 잉글리시. 이제. 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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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